문재인의 문재인은 정권을 끌어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? 들으셨습니까?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. 한 100만 명 보였습니다. 어제 아 90만 명이에요. 네. 어제 저 청와대 앞에서 저 서울역기까지 애국 국민들 우리 도원한 강원 경제에 온다 보였습니다. 이군은 무엇을 이겼으냐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공수해서는 안된다. 이제는 내려와야 된다. 문재인 정권을 박씨가 법무대에 타루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소리 들으셨습니까? 그랬어요. 그래서 그날부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잠을 못 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